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솔레노이드 밸브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실겁니다. 채널 고정 유압 백씨! 안녕하세요 유압 백씨입니다. U R 4 유압 알아보자 4탄! 오늘은 솔레노이드 밸브 편입니다. 렛츠고! 혹시 기업 펌프 영상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위쪽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펌프가 오일을 어떻게 뿜어내는지 알아야 밸브가 그 오일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해가 쉬워지니까요.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의 아이디, 뒷번호가 6538님의 요청으로 엄청 쉽게 아주 쉽게 개념부터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밸브란 사전적 의미로 갈로에 중간에 설치해서 유체의 양이나 압력을 제어하는 장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압에서는 세 가지 제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압력 제어. 두 번째, 유량 제어. 세 번째, 반향 제어입니다. 첫 번째, 압력 제어. 압력 제어의 대표 밸브는 릴리프 밸브죠. 시스템 전체의 기준 압력을 잡고 넘치는 건 땡크로 돌려주는 릴리프 밸브. 구독자 분들은 이제 눈 감고도 설명이 가능하시죠? 응? 아직도 안 보셨다고요? 그럼 구독 누른 후에 솔레노이드 편이 끝나고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유량 제어. 수도꼭지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조금 틀면 졸졸졸, 많이 틀면 콸콸콸. 유량 밸브도 똑같이 유체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향 제어. 방향 제어 밸브는 기름의 길을 바꾸는 교통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의 흐름이 어디로 흐를지 딱 정해주는 밸브입니다. 실린더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유압 모터가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를 정해주는 게 솔레노이드 밸브의 역할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를 번역하면 원통의 코일이라고 합니다. 코일? 그럼 뭔가 전기랑 관련이 있겠죠? 이 코일에 전기를 흐르게 해요. 방향 제어하는 밸브를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합니다. 제가 100번 떠드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낫다 싶어서 제 사위로 밸브를 절단했습니다. 이 와이어 커팅은 대신테크 박주환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정말 잘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정말 깔끔하게 내주셨어요. 혹시 와이어 커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전화 한 번 해보십시오. 정말 제대로 잘해주실 겁니다. 솔레노이드 분해하기 전 외형입니다. 현장에 이런 모습으로 있겠죠? 절단한 솔레노이드 내부도를 보고 이미지 만들기 코일은 전기가 들어가면 자석이 되어서 플런저가 자력의 힘으로 스프를 밀고 아마추어는 플렌저 움직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스프링에 의해 스프은 중립으로 돌아오게 되며 이 스프이 육체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블럭은 육체의 통로고 규격화로 제작됩니다. 반면도로 다시 복습! 솔레노이드 밸브 구조와 명칭,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작동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코일에 신호가 들어가면 자력으로 변하겠죠? 자력이 변한 코일에 의해서 이 플렌저가 이 스프를 밀게 됩니다. 그럼 스프이 움직이겠죠? 이동을 합니다. 플렌저가 밑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여기가 P, A, B,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린더가 이렇게 있다. 실린더가 있는데 코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움직였을 때 P에서 기름이 공급이 돼서 B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P로 들어가게 된 기름이 다시 A로 나오게 되죠? 반대편에 있는 A에 나온 기름이 이렇게 갈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이 비켜주니까 기름이 나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코일의 전기가 차단됐어요. 그러면 자력이 없어지면서 스프링이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죠. 이 제자리로 오게 된 이유는 여기 스프링에 의해서 다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쉽죠? 솔레인은도 밸브의 구조와 명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 이제 움직이는 걸 모아야 머리에 제대로 남겠죠. 백문이 불여의견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마다 못하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점등이 들어오는 곳을 잘 봐주세요. 이쪽을 A소리라고 한다면 스프링이 움직이는 방향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빅소를 쳐 볼게요. 빅소를 쳤을 때 스프링이 움직이는 방향을 밀어내고 있죠? 자, 똑같이 아예 측면을 아예 보여드릴게요. 지금 빅소를 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A소리로 어떻게 밸브가 움직이느라는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으신가요? 그럼 이 영상은 전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밸브의 작동이 머리에 그려지셨으니까요. 조금 더 배워볼게요. 밸브가 A솔, B솔을 치고 다시 복귀를 하죠. 뭐 때문에? 스프링에 의해서 복귀를 하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기본 네 가지의 심볼이 있습니다. 그 심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여러 가지 심볼이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 아파요. 일단 네 가지만 제대로 네 가지만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명판 보는 법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명판에 있는 저 심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주유 심볼은 올 블럭, P 블럭, 올 오픈, 센턴 바이 패스 이 네 가지입니다. 올 오픈. 전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 밸브가 없어도 어느 정도 실린더가 흘러내리거나 하질 않습니다. 버틸 수 있죠. P 블럭. P 라인 빼고는 다 개방되어 있어요. 이걸 쓸 때는 파일럿 체크 밸브를 쓴다면 꼭 적용하셔야 됩니다. 올 오픈. 전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름이 너무 자유롭게 흘러요. 그러면 실린더가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센턴 바이 패스. 펌프로 바로 가동했을 때 P 랑 T 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 패스가 가능한 솔벨브입니다. 이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제일 많이 쓰고 정말 특별한 기능이 없다면 대부분 이걸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현재 국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솔레노드 밸브는 제조국이 국산, 중국산, 대만산 이 세 가지 밸브가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는 많게는 3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또 어떤 밸브를 써야 하는지 어디 산을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중국산이 제일 저렴하고 10년 전보다는 제품의 성능 퀄리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산이 국산이나 대만산 보다는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밸브를 써야 되냐 지금 내가 쓰고 싶은 곳에는 중국산을 써야 되냐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은 곳에는 국산이나 대만산을 써야 되냐 라고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시겠죠? 국산 제품과 대만제는 가격이 비슷비슷합니다. 성능은요? 음 성능도 뭐 딱히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설계자의 경험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국산이 더 잘 맞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대만산이 더 잘 맞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설계자의 경험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유압백시의 주관적인 실사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음 그 유압도끼 이런 곳에는 중국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나 뭐 이렇게 생산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르기면 하면 되는 이런 것들의 어플리케이션에는 중국산을 쓰는 게 유리하죠. 압력을 가해서 뭔가 제품을 생산하고 뭔가 퀄리티가 중요한 이런 부분에는 국산이나 대만제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2-3만원의 가격 차이는 결국 가공을 많게는 다섯 번 여섯 번까지도 손을 댔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가 다르게 나옵니다. 생산한 곳에 중국제를 넣었으면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제는 무조건 싸니까 안 좋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해야 고객도 저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솔레노이 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솔레노이 밸브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셨나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그리고 유압의 응원의 댓글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혹시 유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콘텐츠를 할 때 참고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매뉴얼 밸브에 대해서 개념이나 기능, 옵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특장차나 유압도끼를 가지고 또는 사용하고 있었다면 오타한 매뉴얼 밸브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압 백신! 감사합니다. 도움 На이코! 잠깐만요! 고맙게! 정상청하러 가면 고맙게! 저희 영상에서 구독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